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른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3일 전남 소방본부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7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내 폐그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LPG 탱크에까지 번졌으나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고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진화됐습니다. 현장에서 방화용이자 5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공장 직원인 A씨는 만취 상태로 공장 폐그물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4년여간 일했는데 평소 사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